우리 아이콘택 인터뷰할 시간 어떤 걸 원해? 아무거나 아무거나? 재밌는 거? 다영아 재밌는 거 있어? 그럼 애교 보여줘 좋습니다 고마워 왔어? 왔어 너의 막춤이 보고 싶어 오 막춤 오 다영아 왜 이렇게 돼요? 와 와 와 아이 좋습니다 와 자리 잘못 골랐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요즘 가장 즐겨듣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줘 요즘 가장 즐겨듣는 노래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 요즘 되게 듣는 노래가 많은데 아 저 나는 아무래도 우주소년이니까 우주소년 노래 많이 듣지 한 소절 불러줘 그럼 우리 같이 불러 볼까? 하나 하나 둘 셋 넷 나 외계인 춤 보여줄 수 있어? 네! 와, 수개인 잘하잖아, 그거! 나 잘 어울려! 외계인! 보고싶어? 우리에게 준비한 댄스! 수개인! 수개인! 하나, 둘, 셋, 넷!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외계인! 하나, 둘, 셋, 넷! 그거 맞아! 잘한다! 자, 다음 질문! 안녕! 우주! 우주로 이행시 지어줘! 운 뛰어드릴게요! 시작! 우! 우! 하나, 둘, 셋! 주! 주! 지연아! 좋습니다! 유연아? 자, 다음! 요즘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야? 당연히 너지! 여유! 여유! 안무로 귀여워! 좋아! 알아요, 무빙 안! 오, 좋다, 좋아! 안녕! 나 갈치야! 오늘...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갈치! 갈치! 어, 나 오늘 은갈치 먹었어! 맛있었겠다! 그래서 은갈치가 되었어! 오늘 네가 잡아왔다며? 내가 오늘 잡았어! 나는 철이라며! 응, 갈치 철이야! 응, 갈치 철이야! 그래서 오늘 입었구나? 응, 내가 먹었어! 응, 내가 먹었어! 뱅글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냠냠! 연락 줘! 오, 너무 좋습니다! 연락 줘, 팔게! 연락 줘, 팔게! 나한테... 보조배터리 충전기 빌려줬어! 정말 착한 언니야! 너무 TMI 아니야? 보조배터리 빌려줬기 좀 어려운데? 알죠? 목숨과도 같은데... 알았죠? 수빈 렌터, A Portable Battery. 좋아요! 마지막 질문! 나 잠이 안 와! 자장가 하나 불러줘! 오, 예뻐! 아주 좋은데! 이리와라는 곡이 있는데 그걸 짧게 들려줄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보여! 이리와! 이리와, 보여! 이리와, 보여! 아직까지 모르겠니 맙고 감고 싶단 말야 오! 달콤하고! 개사 했네! 오, 참 다르겠다. 고마워~! 잠깐만! 우리와의 개사했네! 고마워! 우! 우리와의 표정들을 위해서! 우리와의 표정!!! 우리와의 표정! annnage의 표정!